최근 아이도 태우고 짐도 실을 수 있는 승용 외건 사용하는 분들 꽤 있으시죠? 그런데 일부 제품은 경사로에서 넘어지거나 오래 쓰지 않았는데도 바퀴가 부서지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밀어주는 외건을 타고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4살, 5살 남매가 함께 타고도 공간이 넉넉해 짐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등원할 때 짐이 많다 보니까 둘을 싣고 짐도 같이 싣고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보러 갈 때도 여기에다 같이 짐도 싣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기능 때문에 승용 외건이 날로 인기를 끌면서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7개 제품을 비교 시험해봤습니다. 50kg짜리 무게출을 올린 뒤 15도로 경사를 높이자 곧바로 뒷바퀴가 들려 넘어집니다. 7개 가운데 한 제품으로 어린이용 완구의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어린이가 탔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구성 시험에서는 3개 제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프레임이나 바퀴가 부서졌고 다른 한 제품은 안전띠가 일정 강도를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유해물질검사에서는 7개 제품 모두 적합한 정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승용 외건을 살 때 어린이 제품 기준을 통과한 완구 인증을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복사고를 막기 위해선 정원 이상으로 아이를 태워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